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야 4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호세야 4장은 하나님께서 호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하나하나 낱낱이 밝히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호세야는 오늘 말씀 1절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여기에서 논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법적인 분쟁 소송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소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제목으로 고소하신다는 건가요? 그 제목이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혜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오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죄목은 세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가 없다는 겁니다. 먼저는 진실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진실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래서 마음속에 늘 거짓을 품고 산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인혜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네라고 번역된 단어 헷세드라는 단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내와 은혜와 같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 헷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우리 인간에게 적용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좋은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또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 놓고도 그들의 삶 가운데는 전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들 서로 가운데 자비도 없고 인내도 없고 사랑도 없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선한 일은 행하지 않고 악한 일만 행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해서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몰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어떤 분이신지도 몰랐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그분을 알아가는 알미라는 것이 그들 가운데에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이 세 가지가 없으니 진실도 없고, 인해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니 그 땅이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집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스라엘 앞에서 따져 물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아는 지식을 부어주시옵소서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진실과 이내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으로 가득 차게 된 가장 큰 원인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이 지경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지식이 1절에서 말씀하신 그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는 지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무지함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라고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특징은 전지전능과 무소부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부재하신 곳이 없으신 분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이것만큼은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가까운데 있는 하나님이오 먼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가까운데도 먼데도 모두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가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을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 그들이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하는 그 시간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 그것을 그들이 몰랐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죄에 죄를 더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아무도 모르는 그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 은밀한 죄 꽁꽁 싸매고 감춰서 그 누구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 죄를 주님은 아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자만이 진실과 이내와 사랑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들의 모든 행위와 마음까지도 아신다는 것을 생각까지도 아신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부터 일반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의 죄를 더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 때문에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야를 통하여 하나하나 열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안다. 너희들이 했던 행동들 너희들이 마음으로 했던 그 생각들 내가 모두 다 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앞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심판대에 선다는 겁니다. 그 일에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적하실 겁니다. 우리의 숨겨졌던 죄가 그날에 모두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면 그러면 우리도 그날에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모두 아신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것을 알면 죄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 그것을 정말 믿으면 그러면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한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우리도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주님을 아는 지식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아는 지식을 부어주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믿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아시는 그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다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삶의 평안함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의 평안함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가늠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들이미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죄에 죄를 더하며 살았던 그 시간 동안 그들의 삶이 너무나 평안했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야 1장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호세야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안정적이고 번영하던 시대였습니다. 후의 나라 안에서 몇 번의 반역이 거듭해서 일어나기 전까지 북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태평성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나라 안에 음행이 넘쳐나고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백성이나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죄에 죄를 더하며 살고 있는데 그들의 삶이 너무나 태평한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오히려 더 잘 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이 이스라엘의 죄의 특징은 그 죄가 어느 한 분야에 어느 한 계층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의 타락을 지적하십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가르쳐야 할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멈추었습니다. 왜 멈추었을까요? 8절 말씀이 그 이유를 말해주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바치는 속죄 재물을 먹으면서 살고 내 백성이 죄를 더 짓기를 바라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속죄 재를 들여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 나오는 재물은 제사장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해야 하고 또 백성들에게는 그 죄의 무서움을 가르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가르쳐야 하는데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속죄 재를 많이 들여야 그래야 내가 가질 재물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죄의 무서움을 가르치지를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지를 않고 오히려 백성들이 죄를 더 많이 짓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무서운 죄를 지으면서도 그들은 계속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잘못을 범하면 그들을 책망하여 옳은 길로 가게 만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라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에서 제사장들에게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과 선지자가 한 통속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선지자들도 제사장들에게 붙어서 그들에게서 떨어지는 콩꼬물이나 바라면서 있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11절부터 14절을 보면 모든 백성들이 다 술에 취하고 음행에 취하고 나무와 막대기로 점치는 그 우상숭배에 취해 있었습니다. 딸들은 음행하고 며느리는 가늠하고 남자들은 창기들과 어울리고 심지어는 남자들이 그 창기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희생제사까지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온 나라가 온 백성이 온 식구들이 다 음행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너무나 평안했다는 겁니다. 평안을 넘어서 더 잘 되어 가고 있다고 보였다는 사실이 우리가 정말 두렵게 바라보아야 할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이 평안하면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에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러면 무엇이 잘못되었나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나 이렇게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지만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내 마음도 내 믿음도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아무 문제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각한 착각이라는 겁니다.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며느리들이 가늠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들이미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잘해서 그들이 죄가 없어서 벌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가 너무 많아서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죄인들이라서 그래서 벌을 내리지 않으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평안하다 잘 되어 가고 있다 하다가는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고 모든 일이 잘 풀려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잘못 되어 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의 삶이 평안한지가 아니라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평안한지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바울은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더 들여다보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더 면밀히 조사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평안하다 진짜 평안하다고 진짜 평안한 줄 알고 안전하다고 진짜 안전한 줄 알고 살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안전하십니까?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바로 지금이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고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죄를 점검해야 할 시간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그때가 바로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점검해야 하는 때입니다. 여러분의 주님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안전하십니까?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아닌지는 외형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잘 되어가고 있는 삶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삶입니다. 정말 안전한 삶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더욱 바라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문제들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는 것보다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에 가장 큰 소원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다른 것들 하기에 앞서서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회복하여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진짜 평안함과 진짜 안전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6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주님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아는 지식을 부어주시옵소서 24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낮이나 밤이나 주 앞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하는 길을 걷지 않고 부응하는 길을 걷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을 아는 지식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낮이나 밤이나 보는 사람이 있을 때는 없을 때나 언제나 주님 앞에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이 드러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거룩하고 흐먹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워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변해가고 우리의 믿음이 하루하루 성숙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정말 동행하는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을 아는 지식을 더 구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주의 음성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날마다 우리 마음가운데 들려지고 아버지 주님이 보여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14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가늠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들이미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주님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의 그때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더욱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가장 큰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의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 그때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들여다보게 알려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